5개월 되셨어요 지금 전업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2만9천8백원이면 그다지 손실 본 것도 아닌데 2만9천8백원이면 그다지 손실 본 것도 아닐까요 아 전업주부에요 아 저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익절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를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만9천8백원 2만9천8백원이죠 매수당가가 2천9백팔십원이 아니고 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방송중이니까 2만9천8백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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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가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2만9천8백원 종목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. 재무구조는 좋은데 지금 회원님이 이 종목을 매수하신 금액대는 고평가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싼 종목을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돈이 되는 건데 두 배를 더 주고 사니까 재무구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두 배를 더 주고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주가 시장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느냐 못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. 자 너가 재무구조는 좋은데 재무구조는 좋은데 지금 구간에 너가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반등이 오거나 발악을 하거나 그러는 겁니다. 그래서 재무구조는 좋은 종목이니까 굳이 아직까지는 손절을 칠 구간은 아닌데 조심은 하셔야 돼요. 우리가 손절을 안 치는 거는요 손절을 안 치는 건 만원짜리를 2천원에 주워 먹었다. 근데 재무구조가 아주 좋다. 회사의 사내 통장에 돈이 많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이런 종목은 손절을 안 치죠. 당연하게. 왜 싸게 주고 샀으니까. 근데 비싸게 주고 산 종목들은 추가 반등이 오려고 그러면 뭔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더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있다든가 그래야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홀딩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.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잡으시려고 하면 손절을 잡으시려고 하면 2만 5천원을 깨면 이거는 가방 압력이 강합니다. 그러니까 2만 5천원, 2만 5천 100원을 잘 보시고요. 거기서 본인이 선택을 하십시오.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종목은 절대 안 사요.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메리트가 없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 하고는 더 올라가는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고요.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에서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살 수 있는데 굳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랜저 새 차가 3천만원인데 1년 된 중고차를 따불을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장사꾼이 싸게 사야지 비싸게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열심히 사죠.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더 올라간다고 해도 불안한 종목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종목에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산다는 겁니다. 그 정도로만 제가 시향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. 일단 선택은 또는 또는 구요... 자 참고적으로 목적을 eventual 예상으로